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09학년도 9월 모평 나형 5번이고요.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한 표가 나와 있어요. 남학생표, 여학생표가 있고요. 자, 2,00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혈액형이 B형일 때 이 학생이 RH 플러스형의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조건방인 거 알겠죠? 그러면 앞에 조건을 B라고 잡을 거고요. D의 조건을 R이라고 잡으십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조건방률은 어떻게 돼요? P, R, 바,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P, B분의, P, R과 그리고 교, B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P, B와 P, R, 교, B를 구해야 되는데 각각의 쓰이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00명 중에 1명을 뽑은 거기 때문에 1,000명으로 2개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확률을 구할 게 아니라 각각의 경우의 수만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나요? 자, 갑시다. 그러면 N, B 갈까요? N, B는 한 학생이 B형이어야 돼요. B형은 뭐예요? 남학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이 인원을 전부 다 더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서 156명 더하기 84명이 되겠고요. 됐죠? 자, 이제 중에 교집함입니다. 교집함은 뭐예요? RH 플러스 남학생이어야 돼. B형인 중에서. 자, 그래서 가면, 아, RH, B형 중에서 RH 플러스니까 몇 명이요? 150명이 되겠죠? 되나요? 따라서 여기에 쓸 분자가 150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더하기만 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해서 9가 되니까 더하게 되면은 240이 되겠고 150이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하고요. 3으로 한 번 더 약분해야겠죠? 8분의 5 됐나요? 따라서 얘가 답이 나오겠습니다.